5월 28일이 7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죠 조금 전에 오후 8시에 모든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확진자 투표가 8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이 사회가 지난 5년 사이에 공직선거가 있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이든 이런 것을 다 불문하고 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른바 그런 그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지도청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집단체면에 빠진 듯이 사전투표 동료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났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공직선거 때마다 이 사회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정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그 실상들이 2017년이나 2018년에는 그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구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대구에서는 몇 십만 표 정도가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있었고 오늘 아마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공개하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만 표 가까운 그런 것이 아주 정밀한 마지막 끝단위까지 숫자로 쓰시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 같은 부분들이 실정 자료로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의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지도청들이 다 나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함을 갖게 된 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일 투표 본투표일이라는 것이 법정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법정 공휴일로 정해놨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전투표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투표가 사람들에게 확실한 정상투표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물론 검찰 수사라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거력으로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선거 데이터 이 부분에 고스란히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의혹을 넘어서서 선거의 위험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공직선거가 되면 번번이 그냥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는 그런 야단 법석을 뜨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같은 사전투표 독려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아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점을 우선 생각하게 되고 대통령 자신이 법정 공유일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사전투표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올바른 일인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여당, 당 수뇌부들도 그러면 법정 공유일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법정 공유일로 사전투표일을 정한 다음에 이틀간 그냥 법정 공유일을 해서 선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쏠림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지금 막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7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5%네요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제 사회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을 늘 그랬지만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의존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사실에 의존해서 토론하고 사실에 의존해서 문제 해결책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반사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과학적 그런 발견이나 과학적 그런 제안을 거부하는 반과학 반사실과 반과학을 멀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민주공학으로 생명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 보시죠 오늘 끝까지 여러분 채널을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당선된 서울 지역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표를 빼앗겼느냐 대단히 구체적인 그런 실정 자료를 바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는 조선중앙동화 사슬 가운데 유일하게 동화만 사슬을 썼습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는 거의 조선중앙동화가 다 사슬을 써가지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동화일보만 5월 27일 날 바로 사전투표 첫날이죠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을 뽑는다 유일하게 이번에는 조중동 가운데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신문은 한 신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신문을 다 우호적으로 사전투표 독렬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피력했지만 사슬을 통해서 사전투표일 오전에 이렇게 지지 그런 글을 쓴 그런 동화일보입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높은 투표율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건이다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높은 투표율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건이다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게 이제 동화일보의 사슬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신문들은 이런 문제들이 다 덮여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가망이 없으면 그들이 얼굴을 살릴 수가 있겠지만 훗날 이 문제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소위 언론사들이 행한 그런 소위 죄상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될 것이다 높은 투표율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건이다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어떤 논설비원이 쓴 글인지를 모르겠는다만 어떻든 간에 참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을 어렵게 하는 언론의 한 모습입니다 내놓고 지지성명을 보내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5월 27일입니다 조선일보의 칼럼은 국회 장악정당의 폭주와 포류 나라의 우한이 되고 있다 칼럼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구성원들의 품위와 균형감 절제력에 비해서 과도하다 품위와 절제가 부족한 힘은 폭주로 이어진다 그 결과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그래놓고는 문제의 권한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식이면 다음 총선까지 앞으로 2년 우리 국회의 흥력사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잘못되면 민생과 경제 정치와 안보가 다 잘못될 수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나라의 우한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보면 국회 장악정당의 포류와 폭주 이 문제의 뿌리가 결국은 선거의 공정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일체 조선일보가 언급하지 않고 다행히 사전투표 동료를 외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우회적인 그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하단을 보니까 시민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석도란님입니다 2020년도 4.15 선거 결과를 대법원 판사가 주관하는 선관위에서 제의부로 발표했습니다 사전선거 등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숫자가 말했고 또 뜻이 있는 제야인사들이 실정 자료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이나 세정부도 이를 밝혀내는 데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직 170명의 엉터리 국회의원들이 정부위를 사사건건 비틀어 놓을 게 자명한데 그냥 가자 합니다 26명의 그런 찬성과 1명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금 현안 과제인 그런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체 언급할 그런 의향이 없음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법정 공위를 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공유는 다 봄 소풍 가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그런 김동영 씨하고 부인 그리고 김은혜 씨하고 부인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는 정치국가 발전에 더 많이 투표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하이라이트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를 한 거죠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어떤 선거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 지도부와 모두 사전투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든 사전투표를 함께 마쳤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 분이 좀 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법정 공휴일을 정해놓은 당일에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지 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하는 거냐 투표 당일에는 당신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민님이 여러 군데 저의 방송을 보시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놓은 당일에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지 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사전투표에 하면서 국민들에게 독려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분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양재린 시민님은 참 기분이 묘합니다 민경욱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게 말리고 있는 사전투표를 그럴 거면 선거관리위원에다가 철저하게 공정선거하라고 특별 지시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든가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을 벌써 다 까문 것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양재린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창진님은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가 그동안 부정선거에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도대체 왜 그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저러는가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무선정당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기가 찬 이야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병호TV를 그동안 쭉 보아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실 사실 또 사실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고 또 미래 또한 현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보게 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좀 더 상시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사전투표가 2월 1일 지방선거하고 오늘 오후 8시로 종결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전투표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방송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차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